네 새로운 빙어터워 소식이 있어서 확인차 출발해 봅니다. 와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얼음 두께도 보고 한번 가볼게요. 오늘은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. 아 월요일입니다. 오늘 1월 17일이 월요일인가 오늘? 날짜가 또 헷갈립니다. 하여튼 뭐 2022년 1월 17일 새로운 신규 빙어터일 듯해서 빙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? 확인하고 올게요. 모두들 기분 업되어 있으세요.